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계리직 시험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상식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이제 금융상식 문제 푸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금융상식 문제가 일단은 공부할 때부터 우리를 많이 애먹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고생한 생각을 하면 정말 망감이 교차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편상식하고 금융상식 중에서도 우편상식은 그래도 막 외우면 되겠지 하는 느낌을 주는데 금융상식은 아 이걸 뭘 막 이해해야 될 것 같고 처음 보는 용어들이 너무 낯설고 어렵고 이렇게 되었었을 텐데 그래도 그거 다 헤쳐내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시험 다 치르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너무 이제 뿌듯한 마음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고 뭐 다소 또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잘 헤쳐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스스로를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난 만큼 이거를 이제 잘 복귀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또 이제 좀 헷갈렸던지 어떤 부분이 또 이해가 좀 덜 됐던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무에서도 합격하신 다음에도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이 뭐 내 최종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더 이어서 공부하셔야 되니까 또 이제 관련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평을 좀 이제 쭉 한번 하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또 시험 문제 풀의도 제가 또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 금융상식 문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느낌과 제 느낌이 좀 다를 수는 있고요. 여러분들도 각자 각자가 공부하고 준비한 정도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여러 해 이 시험을 대비해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객관적일 수는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 2022년에 비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좀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이 뭐 전반적으로 되게 어려웠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려웠던 기출이 있었습니다. 2022년 이전에 있었던 시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험들에 비하면은 대체로 수월한 편이었다.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뭐 이제 2022년에 비해 다소 까다로운 문항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뭐 이를테면 뭐 상속에 대해서 계산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또 조금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전에 막 계산하는 문제들 보면은 우리가 막 이 조세제도 관련해서 세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런 것도 계산하도록 하고 그런 경우들까지 있었으니까 그런 시험회차랑 비교하면은 이게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금융상식의 경우도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기출 문제들이 줄을 이뤘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에서 쉽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되게 어렵거나 그랬던 시험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감정과 심정으로 제가 이입해서 금융상식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의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 이제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느꼈을 수도 있고 몇몇 문항들은 문제의 스킬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조금 어렵게 만들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풀만한 이런 정도면 풀만한 문제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자 이제 난이도 얘기를 어쩔 수 없이 앞에 총평할 때 좀 말씀드렸는데 평양문항이 다수입니다.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답을 찾기 어렵게 만든 난이도 조정용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관계법령에서 이제 뽑아낸 문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금 상속 분석 문항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상속 분석이라고 하기에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낮은 수위에 불과하긴 해요. 그렇긴 해도 이런 문항이 나왔고 오른 것의 총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게 또 한 두 개 이상 나왔기 때문에 아이 그러면 이건 좀 짜증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굳이 쓰진 않았지만 우리가 우체국 보험 상품은 원래 그냥 그렇게 짜증나는 거고요. 원래가 짜증나는 건데 사실은 그것도 작년에는 세 문제인데 올해는 네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사실 조금 또 어렵게 느낄 수도 있었겠다 싶기는 해요. 그래서 우체국 예금과 카드 상품이 각각 한 문제 나오고 우체국 보험 상품 네 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가지고 이 관련 문항 우체국의 금융 상품 문제가 여섯 문항이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자 예금편 열 문항 보험편 열 문항 총 20문항이었고요. 그리고 예금편 열 개 단어에서 각각 한 문항씩 고르게 출제되었던 2020년도랑은 완전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그때는 한 문제씩 출제돼서 앞으로 이렇게 하려나 싶었는데 뭐 2년 차에서 이제 저 금융 상식이 따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우편상식하고 빠이파이하고 떨어져 나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한 단어에 이렇게 하나씩 나와서 균형을 잡았나 그랬는데 아 이번 시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 그럴 일은 없구나. 어떤 단어는 출제되고 어떤 단어는 출제 안 되는 거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또 전체를 공부 안 할 수는 없겠구나. 뭐 그런 정도의 결론이고요. 보험편은 우체국 보험 상품이 네 문항이 출제가 돼서 2022년보다 한 문항이 증가했고 뭐 그런 만큼 여기는 열 문제 중에 네 문제가 보험 상품에 몰려버리니까 안 나오는 단원들은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기출 분석에 따른 과목 공략법인데요. 금융상식의 경우 내용이 방대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하는 교환을 충실하게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권에 도달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이게 금융상식이 또 어려워지려면 또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출제가 되겠지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나만 어려운 거 아니고 딴 사람도 어려운 거니까 항상 이제 내가 할 만큼 그냥 내가 내 선에서 이해되고 당장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게 좋은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실 분들은 그래서 그런 점을 잊지 않고 계속 좀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고난도 문화과 관련해서는 역시 보험상품이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죠. 그래서 보험상품 등 우체국 상품의 주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보험상품 말고도 예금편에서도 우리 카드 같은 건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까다롭게 느껴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유의해야 되고요. 복잡한 고민에 빠지기보다 발표 교환에 충실한 공부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도 문항들의 특징들 시험의 전반적인 특징들 분석해 봤는데 이 정도면 금융상식이기 때문에 아주 이지합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무난하다. 이런 정도의 전체적인 평가 내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